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XRP의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방송을 틀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XRP가 미등록된 증권으로서 판매가 되어짐으로써 SEC에게 소송이 걸리게 됐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리고 바로 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XRP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지금 SEC에게 조금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법적인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이 되었을 때 또 해결이 될 날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 1, 2년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리플사하고 XRP하고 완전 다릅니다. 리플사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앙지권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리플사가 XRP를 자주 유지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고 XRP 생태계에 나쁜 영향에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탈중앙화된 형식으로 분명히 되어져 있고요. 밸리데이터들을 전세계 밸리데이터들을 세워놓음으로써 합의 알고리즘으로써 탈중앙화된 형태를 띄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약간의 다른 양상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XRP하고 리플사하고 완전히 다르지만 리플사하고 XRP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에서는 XRP를 만들면서 XRP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송금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어려움들 마이크로 페이먼트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해결을 하고자 도움을 주고자 피아트머니 사이에서의 어떤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제공을 할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리플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XRP가 먼저 생겨났고요. XRP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게 리플사입니다. 하지만 XRP를 리플사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탈중화된 것으로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보여질 수 있도록 다 시설이,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 다 정비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전세계에 밸리데이터들이 깔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XRP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게 바로 리플사입니다. 이 리플사가 XRP를 얼마나 중요하게 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리플사가 SEC하고 소송에 걸렸잖아요. SEC하고 소송에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리플사는 리플사의 플랫폼이 뭐가 있나요? 리플넷이 있죠. 그리고 ODL이 있죠. 그래서 리플사는 XRP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ODL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리플넷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게 되어지면 일단은 XRP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느리겠지만 스위프트와도 대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빠른 방식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사에서는 XRP에 사실 목매이지 않더라도 목매이지 않더라도 리플넷을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라도 송금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XRP레저, XRP레저 위에서도 다른 코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형성이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XRP가 최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다양한 코인들도 XRP레저 위에서도 송금, 샌드를 가능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 가능하죠. 제가 텔레그램방에 이야기 들었을 때 XRP레저에서 11개의 커런시가 보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리플사는 XRP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더라도 리플넷을 활용해서 송금업체에 도움을 주다가 새로운 코인을 또 만들어서 증권으로 오해받지 않는 코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하고 SEC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죠. 그만큼 리플사는 XRP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SEC와의 싸움을 지지 않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SEC도 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리플사는 사실 여기에서 XRP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리플렛 사업만 잘 하면서 진행이 되더라도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음... 뭐 영향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뭐 사업적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XRP에 대한 XRP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왜냐? 이 XRP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킬 때 브릿지로서 XRP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플사는 이 XRP를 빵형은 XRP가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을 했을 정도로 지금 리플사에서는 XRP를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만큼 중요하게 보느냐 라고 했을 때 SEC와의 소송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래서 XRP만큼은 꼭 살려야 되고 꼭 이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SEC하고 합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정쩡하게 SEC에게 무릎을 꿇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위치로서 합의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당한 위치로서 리플사가 승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XRP에 대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플사가 XRP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SEC하고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많은 변호사들을 불러들이면서 소송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리플사는 XRP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뭐 리플사는 XRP를 좌지우지 하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리플사는 XRP 생태계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증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XRP가 잘 되려면 리플사에서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SEC 소송도 좀 잘 끝나야지만 XRP의 활용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고요. 소송에 관련돼서는 깊게 파진 않지만 그래도 소송이 좀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이 법적인 규제도 잘 마련되어져서 이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유틸리스로서 사용을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 데 아주 발판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꼭 암호화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플사는 XRP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오늘 이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